한국어 다문화학부 따라서 한국이 세계에 미치는 그 영향력은 눈부시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한국 문화가 한류라는 이름으로 지구상에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죠 한국의 드라마나 케이팝으로 시작했던 한류는 한국과 관련한 모든 문화적 소산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류의 중심에는 한국어와 함께 한국 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문화상품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구석구석에서 일고 있는 한국어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은 동남아는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 나아가서 남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 북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속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근 이래 한국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게 된 대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열망이 날로 증가한다는 것은 한국 문화 자체에 대한 관심인 것입니다 한민족의 언어는 그 민족 문화의 핵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떠올려 본다면 언어와 문화가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한국문화원과 세종학당에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강자마다 교육 희망자들이 북적이는 것입니다 한국어 교육은 언어 교육과 함께 문화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훌륭한 한국어 교사가 된다는 것은 결국 한국어에 대한 언어학적 배경과 함께 한국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학습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 한국어 다문화학부의 한국어 교육 전공에서는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전반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에 대한 통시적 시각과 함께 전반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면서 현대 사회에서 문화적 전통이 어떻게 전개되고 또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학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학부에서 개설하고 있는 한국문화론과 한국민속학, 한국고정과 현대문화예술, 한국문화의 세계화와 같은 이러한 여러 과목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 한국어 다문화학부에서는 학생들이 주도하는 각종 한국문화체험 행사도 자주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에서는 한국문화유산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한국문화의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몸으로 익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학과의 식구가 되신다면 우리 학과가 제시하고 있는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훌륭한 한국어 교사가 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 우리 학과의 교수님들과 학생, 식구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노력할 것입니다 자, 우리와 뜻을 함께 하실 분은 동참하시길 기대합니다 자, 우리 학과의 교수님들이 살bin registered 우리 학교인으로 응시한 환자들과 동참하시길 기대합니다 우리 학과의 경험은 아저씨미 , 이 학교인의 하루 감사합니다 희내로 태형아도 babys 것도 조건한 마 desarroll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